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네 안녕하세요. 못된 여자로 돌아온 틴 인터뷰의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해시태그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오직 니엘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다. 뭐 니엘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나 약간 이런 의미에서 온니엘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혼자 나오려다 보니까 멤버 6명이서 분담하는 게 아니라 혼자 모든 걸 좀 소화해야 하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고 또 되게 좋았었고 기분은 그리고 또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똑한 남자들 상남자라 그래야 되나? 뭐 다른 분들 같았으면 야 잘해라 와서 옆에 와서 잘해 이렇게 챙겨줬을 텐데 저의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해 약간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 건 아니까 저도 잘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이거는 저만 낼 수 있고 저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소리? 그분들이 불렀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불렀을 때의 느낌? 저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 이번 해시태그는 못된 여자입니다. 네 제목이죠 타이틀곡 제목 노래 자체는 되게 어쿠스틱해요. 2절부터 약간의 비트가 추가되면서 좀 약간 더 신나지는 노래인데 가사말을 좀 보면은 노래 자체는 되게 신나는데 가사는 좀 세요. 약간 못된 여자분에게 착한 남자가 굉장히 끌리는 그런 내용?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자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남자분들 생각하는 거랑 바람 피는 여자 주변에 남자 많은 여자 클럽 좋아하는 여자 못된 여자죠 그런 여자들 클럽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가는 여자 저도 클럽을 사실 좀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 여자 충만 생긴다면 클럽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된 여자란 걸 난 왜 알면서 너에게만 미끌려 가는지 돌려놓은 전 화가 난 신경 쓰여 뭐 이런 노래입니다. 저희 멤버들이요? 못된 남자들이 좀 많아요. 여섯 명이 다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서로 굉장히 심한 장난들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서로 정말 핸드폰 안에 다른 분들이 봐선 안 될 사진들도 많고 샤워하고 있는 동영상들도 있고 그쵸 못된 남자가 아니고 한 번 때리고 싶은 남자일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저희 팬분들에게 제가 누굴 닮았는지 닮은 꼴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니엘 님이 이거 봐요. 문어 닮았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문어가 많아? 네? 일단 타비 문망군님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그렇게 닮았나? 이 사람을? 정말 아 그래 리즈 님 이런 거 좋잖아. 어? 이런 거 좋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엘조 형이야? 이거요? 신이 보내주셔서 고마워 엘조 형. 다른 분이 보내주신 것보다는 몇 배는 낫어. 저는 진짜 근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하 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먹는 게 똑같더라고요. 저랑 안녕하세요 유창현. 이거는 뭐야? 아니 이거는 좀 아 그래도 뭐 캐릭터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이거는 좀 뭐야? 이렇게 생겼어? 아 묘하게 닮아서 짜증나? 개생물체 보낸 사람 내가 똑똑히 기억해. 어? 이번 해시태그는 안디올입니다. 팬분들이 저한테 과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옷이 되게 잘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소년도 아니고 섹시하지도 않고 소년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나이가 되었고 와 나 섹시해 약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거울 같은 걸 볼 때도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오늘 너무 섹시한데? 약간 이런 분들 되게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도 있어서 아 이거 너무 미안해지는데 근데 섹시병에 걸린 멤버가 창조 엘조 캡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생기긴 했으니까 그런 말 안 하면 잘생겼어요. 근데 그런 말 하니까 사람이 괜히 못생겨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몸짱이 되고 싶었어요. 나의 숨겨진 몸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활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응급실도 몇 번 쉬려가고 해서 살이 되게 많이 빠져서 못 보여드렸죠. 사실 자켓 사진에서 이렇게 자켓만 입고 찍으려고도 했었고 시스루의 옷들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쇄골만 나왔어요. 팬분들이 또 워낙 제가 노출을 싫어하니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더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꿈 깨 안 벗어 꿈 깨 이번 해시태그는 공진단 커버입니다.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새벽 3시 정도에 누군가 제 입 속에 뭘 넣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거 뭐해요? 이랬더니 공진단이라고 공진단이 뭔데요? 이랬더니 힘이 나게 해주는 거래요.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되게 꼭꼭 씹어서 먹었던 거 같아요. 너무 피곤했나봐요. 효과를 못 봤어요. 일단 뮤비만 30시간이었고 그 전날 아육대를 했었고 그 전날 안무가 안 나왔어서 계속 연습을 하고 밤을 새고 아육대를 가서 아육대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서 밤을 새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간 거여서 30시간이 뭐야? 30시간 깨있던 거 같은데요. 같이 하신 댄서 형들이 되게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그래서 뭐야 너 왜 안 쓰러지냐고 박수가 아무래도 저를 춤추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공진단 추고 해도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는 것만 하지 못할 거 같아요. 공진단 CF 노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멤버들도 없어가지고 아 되게 무한하네. 공진단. 공진단 파워! 아 지구이크하다 이거. 물 한 잔 드릴까? 네. 물 한 잔 드릴까? 이번 해시태그는 허니엘입니다. 일단 저는 되게 좋죠. 목소리가 달달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 거고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가수로서는 좋은, 되게 좋은, 최고의 칭찬 아닐까? 그 허니과자는 한번 봉지를 열면 손이 멈추지 않듯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플레이를 멈추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가장 달달해지는 순간이요? 제가 그렇게 달달한 남자가 아니여가지고 그때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같아요. 팬분들이 만났을 때 뭐 그런 멘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제 자신이 되게 오그라들 정도로 달달한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콘서트장에서는 이제 오늘 얼굴이 너무 뜨겁네요. 앞에 계신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서 제 얼굴이 오늘 다 타버릴 거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까지 니엘의 해시태그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 틴탑의 니엘 못된 여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틴탑의 니엘 해시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될 거야 난 네 네 네 아멘